오랜만에 제약업계에서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의 비소세포 폐암치료 신약 후보물질을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일 신약 기술 수출로는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한양행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 바이오테크와 12억 5천5백만 달러 규모의 비소세포 폐암치료 신약 후보물질 레이저티립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규모만 5천만 달러이며 개발과 상업화까지 단계별 기술료로 최대 12억 5천만 달러를 상업화 성공 이후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이번 계약금액은 단일 신약 기술 수출로는 최대 규모로 2015년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체결한 폐암신약 올무티립의 기술 수출 계약의 2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이 이처럼 거액을 주고 유한양행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것은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레이저티립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티립은 임상 1상과 2상 중간 결과에서 글로벌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르소에 버금가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 수출은 정부와 제약사가 추진해온 혁신 신약 개발 노력과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빚어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유한양행이 레이저티립 개발에 성공할 경우 타그리소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신약 탄생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보험약과 인하 유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올리타 개발 중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타그리소를 뛰어넘을 우수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얀센은 내년 2분기 레이저티립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